유동규 씨는 뭐 다 털어놓을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가 바닥을 봤기 때문이죠 그 바닥에는 깊고 깊은 배신감과 자신에 대한 성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바탕을 두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는 같은 섹션에 단독 김용 유동규 수시로 왕래 검찰 유동규 첫 건 줄수 안에서 확보하다 아주 긴밀한 관계 끈적끈적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 입에서 백번 천번 술을 갖게 마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검찰 대장동 일단 범죄 수익 800억 원 몰수 추징 보정 청구 정진상 유동규 의 압수수색 직전에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옆에 보니까 사슬에는 절대근력 갖게 된 시진평 차이나 리스크 한국도 비상 뭐 딴소리 했겠지만 선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거를 못 지키면 그냥 시진핑 휘하에 들어가겠죠 중고생까지 동원한 정치 집회 안 된다 참 막장까지 간 거죠 나라가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참 집에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긴밀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 최척근으로 불리는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이 검찰 유동규 최척근 출소한 유동규와 김용 왕래가 잦았다 아주 잦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, 김용 부원장, 정 실장 등의 오랜 기간 끈끈한 사이를 맺어왔다 유동규 씨의 척근으로 일했던 복수의 공사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검찰에 출석한 전직 현직 공사 임직원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김용 부원장, 정 실장 등의 3명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하지 못한 정 실장 압수수색 날 오전 7시 20분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자 동규야 이게 뭐 동규야 나이가 든 남자들끼리 이 정도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러면 엄청난 친한 이야기죠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이거는 뭡니까 두 가지로 나를 해석하는데 극단적 선택하지 말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다른 것은 뭡니까 우리 배신하지 말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아주 끈끈한 관계니까 얼마나 틀어놓을 게 많겠습니까 유동규 씨가 거의 전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유동규 씨가 뭐 건재하는 한 이번 사건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